다 너랑만은 할 필요 없고 다 너랑만 할 필요 없고 왠지 오늘나 여기도 너무 소프트한 느낌 좀 전 같은 텐션의 그 포인트로 해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왠지 오늘나 어? 가짜인데? 꽃 알레르기 있으신 분 피하세요 꽃 알레르기 있으신 분? 얘는 진짜 날아가는 게 파울이 움직이는 순간 가짜 꽃 하지 마시카라 집중 Jate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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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